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일대의 국가산업시설인 SK에너지의 저유탱크를 활용해 건물 외벽에 미디어 기능을 구현하는 미디어 파사드 조성이 추진됩니다. 남구는 장생포 고래문화창고 맞은편의 SK에너지와 저유탱크 4대를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 설치 사업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구는 이번 사업을 위해 19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직경 50m 규모의 저유탱크에 영상과 각종 볼거리를 제공하는 이색적인 관광상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